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오늘 개인전이 한적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시장을 찾는 관객분들이 많이 적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시를 하는 공간이 지방이기도 하거니와 접근성도 떨어지고 저의 낮은 인지도와 인간관계 등의 이유가 있겠죠 돌이켜보면 제가 연포예술창작소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도 전시장이 굉장히 한적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레지던시라는 공간에서 개인전을 한다는 것은 관람객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몇몇 영천시민분들과 영천시장님, 면접을 보러 오신 작가님들, 청주에서 영천까지 촬영을 와주신 로그아트 대표님과 실장님 등이 계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또한 SNS나 문자메시지, 전화, 화환 등으로 제게 축하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관심과 축하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탄탄한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전시에 소개되었던 평론과 글들을 읽어보려 합니다 이번 전시 평론은 영광스럽게도 홍경한 미술평론가님께서 직접 작품도 보시고 저의 행적들과 제가 썼던 글들을 읽으신 후에 제 작업 전반에 관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세 개의 변신과 하나의 가치라는 소론이었고요 이 글을 받고 나서 저는 우선 자세히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한 비평을 인지하고 분석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평의 목적은 작품의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작가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는 목적이 크겠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제 작업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에 앞서서 언급될 것이 제가 썼던 자카노트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론에서 언급되었던 다양한 예술가들의 사상입니다 제가 썼던 글 중에 작업 시간표에 관한 내용은 제 유튜브 영상 목록에서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 읽게 될 저의 단편 소설 사대주의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서작가의 감상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도 한번 놀러와 주시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소설에는 저와 관람객 두 분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분께서는 제 유튜브 구독자님이시기도 하시고 제 작품의 컬렉터님이시기도 합니다 매번 작업을 함에 있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성대모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중년의 남성과 여성을 묘사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톤과 말투가 비슷합니다 실제로 제 구독자님들의 목소리는 중후하시고 단아하시기 때문에 저의 경박스러운 목소리와는 많이 다르십니다 제가 연기를 하다가 웃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여나 웃더라도 제 목소리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웃는 것이오니 사전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소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주의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소동진 작가는 매우 피곤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침에 일을 마치고 차를 타고 40분가량 달려와서 전시장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전시가 끝나는 5일째 되던 날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가 매일 한 시간씩 체력관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버티긴 힘들었을 것이다 소동진 작가는 데스크에 앉아 졸음을 참아가며 바닥을 보고 있었다 전시장은 주말을 맞아 관람객이 많았다 소동진 작가님 작품 좀 설명해 주세요 소동진 작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그의 작품 앞으로 다가가 설명했다 이 작업은 사파 형태의 작업인데요 소설을 쓴 후 내용 속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미지로 끌어내서 그린 작업입니다 그의 앞으로 4명의 여성 관람객이 모여들었다 소설은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부모가 거대한 새로 변해서 벌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이 장면은 새로 변한 잠자부부를 자식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숨고 도망가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잠자부부가 변신했다는 소문이 퍼져 기자들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후로 잠자부부는 유명세를 얻어서 잡지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이래서 작가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해 소동진 작가는 미소를 지으며 그림 옆에 붙어있는 글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 소동진 작가가 자신의 그림들을 한 바퀴 쭉 훑으며 설명을 마치자 관람객들은 전시장을 빠져나갔다 그 중 한 명의 여성 관람객만이 자리에 남아 그림을 더 감상했다 소동진 작가는 다시 데스크로 돌아가 앉으려 했다 그때 남아있던 여성 관람객이 소동진 작가를 불렀다 변신이죠? 카프카의 변신 아 네 맞아요 변신을 각색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아버지한테 쌓인 감정을 표출하라는 건가요? 아 아니요 음 일단 저는 변신해서 그레고르에게서 어느 정도 동질감을 느낀 건 사실이지만 제 현실로 받아들여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소설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마음 아팠고 부모 입장에서 소설을 끌어가면 원작을 읽었던 독자들의 분노를 완화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롭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그림의 배경도 그렇고 새들은 외국 새들로 표현하신 건가요? 한국적인 이미지로 각색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사대주의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 까치와 참새를 넣어봤는데 도저히 재밌게 표현할 자신이 없었어요 결론은 원작에 충실하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독일 문학과 카포카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동진 작가는 머릿속으로 자신의 석사 논문인 근대 한국 채색화의 변화와 방향성 연구 진화론적 접근으로를 떠올렸다 이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채색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화가들이 광복 이후 자신의 그림에 일본 색을 지우고 한국적인 그림을 그려 한국 미술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분투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내용이었다 사실 서동진 작가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도 컸다 그는 한국화 재료로 서양 명화를 패러디하고 외국인을 그리는 것을 지속할수록 한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에서 큰 득을 못 본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알고 있었다 저는 이게 카포카의 변신 같기는 한데 글을 읽어보니 완전히 다른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명화 작업도 재미있네요 저건 내용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거죠? 아 네 스토리만 따라가는 작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을 때도 많고 주인공이 부부다 보니 패러디하기 쉬운 면도 있었어요 재미있네요 여성 관람객은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명화 작업을 설명해 주며 서동진 작가와 대화를 끝마쳤다 서동진 작가는 당황했지만 이런 비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젊은 작가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생각하며 안도감을 내쉬었다 다시 전시장은 사람들이 북적였고 서동진 작가의 지인들이 케이크를 사과 들고 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한 남자가 전시장 가운데서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가 보는 그림은 결혼 기념일에 저녁 식사를 하는 잠자 가족을 그린 그림인데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이었다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데스크가 오른편에 있어서 제가 반대로 그림을 봤거든요 아 미술관에서는 사람들이 데스크가 있는 쪽으로 그림을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여태까지 그걸 몰랐네요 데스크 위치를 바꿔야겠네요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패러디 작업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림을 보고 첫 문장을 보니까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데 아 정말 재밌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일일이 글을 다 보여줄 필요 없어요 지금 글을 다 세세하게 풀어놓으셨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강릉에서 해서 그렇지 예술의 전당이나 미국에서 하면 단번에 알아봐요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아봐요 처음에 그림에 설명해놓은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저는 깜짝 놀랐네요 아 제가 그레고르의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슬픈 소설이잖아요 네 그런데 부모를 새로 바꿔서 써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 그림 저는 너무 좋은데 아이가 새한테 먹이를 떠먹게 해주잖아요 그 장면이 책의 제목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쓰시고 제가 이런 말은 초면에 실례일지 모르겠는데 그림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세요? 아 네 저 그림은 신작이라서 재료비하고 노동시간 합친 것 해서 땡땡땡 만원입니다 저 조그만 거는 팔린 거죠? 제가 저 큰 그림을 사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어려워서 힘들겠네요 정말 집에 걸어놓고 싶은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신선미 작가님 초기 작품이었었는데 그때 그 그림을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은 천만원도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작가님 그림에서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아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작업 책으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거든요 그림책이 되었든 동화책이 되었든 책이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등단하지 않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서 신춘문예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꼭 그게 안 되더라도 책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혹시 책을 내줄 출판사가 없으시면 제가 아는 분에게 연락처를 얻어서라도 연결해 드릴게요 아 말씀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작업만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오전에 따로 돈벌이를 하고 오후에 작업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작업을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용에서 많이 추리고 추리는데도 굉장히 해야 할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본인 혼자서 끌어가는 게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저로서는 더 빨리 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소설책이든 소설책이든 사파집이든 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작업을 보면서 중남미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떠올랐어요 마르케스의 소설 중에 거대한 날개를 가진 노인의 이야기인데 아 네 100년 동안의 고독을 쓰신 분 소동진 작가는 마르케스의 소설이라고는 100년 동안의 고독밖에 읽어보지 못했고 남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100년 동안의 고독에 나오는 이야기로 착각하고 있었다 한 마을에 날개가 달린 노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넉마를 입고 너무도 볼품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도 천사란 존재로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 장면이 어쩌면 작가님 소설 속 주인공이 관심을 받는 장면과 유사한데 마르케스의 소설에서는 마지막에 노인이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완벽한 마무리죠 그래서 저도 저 새들이 하늘을 나면서 이야기를 펼치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저도 일부에서는 잠자 부부가 자신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전시가 될 것 같은데 잠자 부부가 돈벌이를 그만두고 생물학자와 함께 희귀 동물 탐사를 떠나는 장면을 그릴 예정이에요 저도 기대가 되는 게 일단 하늘을 나는 장면도 많고 다양한 장소와 동물들도 등장해서 그림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식사하는 그림에서는 화면에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레테를 크게 그렸었는데 탐사를 떠내게 되면 그레테를 목에 메고 나는 장면도 나오고 알렉산더가 오리바를 달고 바다를 탐사하는 장면도 나올 예정이에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대되는 장면이라서 저는 마르케스 소설에서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정권에서 은퇴한 뒤에 집에 집거하면서 황금 물고기를 만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치가가 예술가로 변모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단순한 물고기를 계속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과정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나이가 들면 예술가들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가는 것처럼 단순하게 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서동진 작가와 남자가 얘기하는 중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이 북적일 정도로 들어찼다 한 여성 관람자가 서동진 작가를 부르더니 그림 엽서를 가져가도 되냐고 물은 뒤 사인을 요청했다 서동진 작가는 너무 급작스러워서 영수증이나 공문서에 빠른 속도로 쓸 수 있는 서명을 적어줬다 여성분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지나갔고 서동진 작가와 얘기일을 나누던 남성 관람객도 자신의 부인과 함께 다른 전시실로 이동했다 서동진 작가는 감사 인사를 하며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며 관람객용 의자에 앉았다 서동진 작가의 마음 한편으론 뿌듯함과 용기가 샘솟았고 다른 한편으론 첫 번째 여성 관람객이 지적했던 사대주의에 대한 지적이 신경 쓰였다 피곤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서동진 작가는 한동안 자신의 작품을 관람하며 데스크를 왼편으로 옮기려다 미술관 폐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대로 내버려 뒀다 네 잘 들으셨나요? 이 소설은 제 두 번째 개인전이 끝나고 기억이 비교적 생생할 때 적어둔 글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적어놓기보다는 소설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소설로 나오게 되었고요 내용이 대체적으로 사실이긴 하지만 과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비판적이기보다는 우호적으로 쓴 것 같네요 그래도 다시 읽어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인상적인 날이었고요 추후에도 두 분의 선생님들과 같은 관람자분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작가님들께서도 개인전이나 전시를 할 때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작업적으로도 깊은 얘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편에서는 세 개의 변신과 하나의 가치 전시 평론글을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